저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 아까도 네? 중학교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재성 오빠 같은 스타일이 약간 모르는 척하면서 엄마따라 여자 목욕탕 가는 스타일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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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몇 살 때까지 가세요? 야 몇 살까지 가세요? 몇 살까지 솔직히 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고1하냐 고1? 고1하냐 고1? 아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세요? 고1이면 고1인데 아 이거 참 죽기는 그 아니죠 안녕히 계세요 어 봐봐 어 그래 아 너무 이제부터 니꼬야